채권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오늘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한 2024년 11월 채권시장 지표 설문조사 결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금리가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국고채금리가 한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을 반영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금통위 후에도 채권금리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다음, 채권시장 종합지표는 전월 111.7보다 오른 116.5로 집계됐습니다. 이 세ред에부터 정체 최선을 선택한 다음,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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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러스에 대신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모든 분들을 보면 каждого 기준금리 인하여